윤희 손이 바리자 저 빼도 못 만들고 그럼 여기서 지석이는 이제 꼴등으로 갈 수가 있는 것 같아 나이스 괜찮아 열심히 했지만 야야 너 안 잡을 거면 당연히 빨리 까먹었어 어떻게 하지? 쉬워 쉬워 지석아 열심히 해 치아 손 다 잡았네 저 다 잡았어요 뭐야 나도 다 잡았지 어이구 오빠가 철을 잘했어 오빠 철을 봐봐 저 다 잡았어요 끝 아 오빠 끝 끝 평생이었어요! 그래요 누나 솔직히 너나의 마지막이 될지도 있는데 솔직히 정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나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고 싶은데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데 에이 야 진정성이 부족해 나 설명할 수 있어 학 모양을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학이에요 위험한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저는 학을 일단 접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맨 첫 파트란 말이에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모든 걸 다 정확히 썼어요 모든 걸 1등만 넣었고 모든 게 되셨어요 천럼 뭐 썼어? 천럼 나의 마지막 근데 천럼은 그런 게 네 한국어 지성이는 아무것도 안 한거지 가사도 안 쓴거지 지성이는 마이너스여야 돼 노력도 안 했어요 내가 어딜 있어도 꿈속에서도 넌 나에겐 너뿐이야 너무 인생을 걸고 바랄게 두 번은 없어 넌 나의 마지막 너는 안 했지만 You, you, it's you, you, girl 점점 확실해져 너 더 이상 고민하기 싫어 넘어와도 왜이든 그냥 너야 언어 원해서 You, you, you 앞뒤로 살펴봐도 좌우로 살펴봐도 너란 사람은 대체 출구가 없어 출구가 없어 신공 kır근 뭐해 의미 나의 마지막 이리기 감사합니다.